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범아랍권 선사인 UASC가 한국 해운식장을 현지 법인화합니다. 한국 법인인 UASC 코리아는 2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회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태양빌딩의 등지를 마련했으며 머스크 출신의 최민규 씨가 법인장을 맡았습니다. UASC 코리아 측은 현재 컴퓨터 통신 등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연합회원으로부터 영업조직을 승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ASC 한국 대리점 역할을 맡아온 연합회원은 23일부로 영업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UASC는 지난 1976년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티 등 중동 6개국이 투자해 설립한 전기선사로 본사는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UASC의 한국 법인 설립으로 국내에서 대리점 체제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선사는 범주해운이 대리점을 보고 있는 일본 MOL만 남게 됐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